안녕하세요 동매영입니다. 동매영 메이저입니다. 요즘 날이 너무 덥잖아요. 양구에 피서 왔습니다. 피서하면 계곡이죠. 양구 방산면에 있는 천미계곡. 되게 유명하다고 하던데. 계곡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꼭 오신다는 캠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. 왜냐하면 여기 화장실이 있거든요. 그냥 여기 한번 차러 가볼까요? 싸고 오세요. 시원하게 싸고 오세요. 주변에 조차할 공간들도 좀 많이 있고 캠핑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. 보통 계곡 가면은 내려가는 길이 조금 험하거든요. 여기는 골고루 잘 다져진 것 같아요. 와 사람이 많다. 불이 놀라 했는데 엄청 많은데? 그러니까. 올 여름이 확실히 더우니까 피서 오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. 계곡물은 원래 좀 차잖아요. 그런데 온도가 딱인 것 같아요. 놀기 딱 좋고. 진만 할 것 없이 바로 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가 EDU는 리액션에 소중한 폭산을 하죠. 일단 이 가열됴을 하고 싶은 거 같아요. 다음 오픈로서가 저는 제 속에 제일 좋아하는 중입니다. 이심한 러블렉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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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피소드에 대한 반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.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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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시원하다 오 시원하다 오 시원하다 오 이리 와 아 이리 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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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시원하게 지금 로릴릴수기고 왔구요 강원도 에 뭐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배국으로 오셔서 올여름 무더위 시원하게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냥구로 오세요. 냥구 오세요. 동네 형, 진행시켜. 통할 수 있어요. 켜! 진행시켜.